자, 주머니 뭐 어떤 내용이 나오든가요? A, B, C, D A, B, C, D가 나오든가요? 제일 처음에 배웠어요 A, B 새는 소리가 어떻게 되고? B, B, B 어떻게 쓰면 되죠? B B, B I I, B, I R R B D D 그래서 소리가 뭐예요? Bird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을까요? R O, R 되겠고 I, E, O I, E, O 중에서 O 그러면 요렇게는 B, B, B 그러면 요렇게는 BIRD 다 같이니까 음? 어떤 소리로 BIR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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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를 다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. 소리는 BELL BELL 요기는 P 음 음 E A A A A 소리가 뭐에요? BIRD BIRD 오케이 이 소리내는걸 Remaking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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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그래서 옆방에서 우리 배 배 그럼 마지막 거 있잖아 뭐겠어요 그래서 합쳐서 배 배 배 배 배 여기서 EA가 가진 중간에서 우리 EA는 이 애 이 애 중에서 애 그래서 요렇게는 배 이렇게는 배 배 다 합쳐서 배 배 배 오케이 여기서 캣 캣 쓰기 C A T 에가 가진 내가의 소리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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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엣 그렇지 다 합쳐서 캣 캣 캣 잘하네요 캣 캣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해서 컵 그렇지 컵 C C A A B 아닌가? T T K 소리가 뭐예요? 컵 컵 아니요 컵 컵 P 이 끝에는 B가 아니고 P P라 그랬는데 K 이렇게 생겼네요 됐습니까? 네 그래서 컵 컵 그럼 이렇게는 업 컵 컵 우리 학원 이름이네요 컵 C가 가지고 있는 소리 스크 그래서 크 그래서 이렇게는 컵 이렇게는 컵 비 소리 컵 아니 이렇게 컵 다 합쳐서 컵 컵 K 그다음에 모자는 캡 옳지 캡 쓰는 방법은 C C A T K T 소리가 뭐예요? 캣 캣 예이? 아닌가? 예이 아니고 예이 아니고 아 애 소리인가요? 아니요 모자 캡 캡 캡 누가 네 오케이 잠시만요 그래서 모자는 뭐다? 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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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녀석 개미는? 에이트 에이트? 아닌데 소리가? 에이트 에이트 개미는 뭐다? 에이트 에이트 크기는? 에이 오 티 소리가 엔트 아니에요? 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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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학치니까 에이 OK,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. Bad? 소리를 엉뚱하게 했어야겠네. Bad. Bad. OK, 그래서 쓰기는 B, E, D OK, 그래서 E는 E, L, O 중에서 E, L, O 여과의 둘이 B, L, O 이렇게 둘이나 B, D 다 합치니까 Bad Bad OK, 그래서 사과는 Apple A A L, L B E B 소리가 뭐라고요? Apple Apple 근데 얘가 Apple 소리는 못 내줄 거 같은데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?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걸로 알 수 있는데? 네 P가 2이지, L이 2개가 아니네 진짜? 네 CAR 여기 C A CAR 잘 썼네요 CAR CAR 그러면 이 소리가 L L 그러면 CAR CAR 자동차가 CAR에요? CAR에요? CAR CAR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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